Q. A.K.O 원래 BTS를 좋아하시네요. 네.. 제가 BTS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개인 마음이 드러나서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그냥 재미로 그 역할을 만들 것 같다 재미를 뽑고 역할을 해서 어떤 팀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 같은 거? 일단은 스탑템 거울쇼에서 영탠이라는 프로그램도 처음에 되나요? 거기에 좀 더 큰 역할을 이렇게 잘 못 채우고 너무너무 일반적인 이런 속넓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런 프로틴 배우스가 여러분들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연습하셨습니다 트롯틴 네 트롯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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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힘을 담아서 이렇게 K-Trot 저도 K-Tr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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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한번 해줄 수 있습니다 K-Tr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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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발하게 좀 더 세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파이팅 파이팅 반갑습니다 자 이제 포토조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체크로즈로 파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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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분이 손 입장을 하십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입장을 하시는데 바로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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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